하와이 슈! 귀지입니다! 자 오늘은! 블루스타즈!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도 홀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 놀라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? 가볼게요. 뿅! 홀스트럼프! 쇼다운 모든 것 같은데 일단은 모티스가 나왔네요. 일단 주변을 살펴보는 모티스! 오케이. 좋습니다. 일단은 주변 동세를 좀 살펴봅시다. 누가 있나? 어? 티맹의 황제. 몇 마리야? 하나 둘 셋. 아홉 마리? 뭔데? 와 이거 모티스 1 대 9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허허허헤헤 오호 아니 뭐야 저것들 단체로 티밍했네.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음.. 궁금해 좀 생각을 해보자. 방법이 있을 거야. 오케이. 일단은 브롤러 아니고 약간 놀러온 여행객인 척 해줘야겠다. 헛 모티스 저희 지나가던 관광객입니다만 신경 쓰지마시고 하던 일 계속들 하시죠. 네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모르겠고 댄스 춰 뭐지 이 자식? 놀 줄 아는 놈인가? 어 저 그룹은 왠지 좀 맘에 드는데? 아 나도 왕년에 말이야 한 댄스 했거든 뭐야 왜 이렇게 지금 한 명 꼬셨거든요? 야야야야 임마 어디가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있어요 잠깐만 뭐야 갑자기 기차 놀이 됐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어구를 끌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? 뭐지? 아저씨 저도 껴줘요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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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트렌드로 만들어버리네 어 이 댄스 약간 뭔가 아 중복되는 것 같은데? 오케이 흔들어 얘들아 하하하하 좋았어 작전 성공이야 아 이제 한꺼번에 싹쓸이하는 일만 남았어 하하하하 자 때가 왔다 한 번에 싹쓸이 어이앱 일로 와 타워큐브가 되어라 파티는 끝이다 으흞 뭐야 자폭하려 logic이야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혼자 각자 wonderful 우와 아 그냥 전착할게요 갈게요 꿀꺽 빠이바이 와우 아이 달달하구만 파워큐브 쉽네 자 다음 이야기 또 살펴봅시다 또 로사와 엘프리머 등장이군요 눈사람을 퍼플 상당히 불편하네 열받게 지금 눈사람 만들면서 눕는거죠 지금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사탈메크 또왔네 아 저번에 그 펜집 들렀다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설메 타고 부우웅 멜리 크리스마스 소식간에 로사쪽으로 날라왔네요 사퇴 fries 헤헤헤헴 메리 크리스마스 이싰탐 마이크님 등장 nuke 가고 썽 더 오신 그 railway squad 또 roads Annunna 요amm 이것은 설마 오오오 오오오 잠깐만 기다려봐 코가 없으니까 코를 달아줘야지 짜자자자 뿡 진정들하고 내가 등장한건 말이야 또 자네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지 자 먼저 로사부터 받구요 무슨 스킨일까요 브롤 울트라 H4K 초고해상도 브롤 뭐야 뭔데 뭐가 드리는거지 아네 아 이게 뭔 선물이지 이게 따로 기억이 안나네 만 일단 까봐 어 오 뭐야 야 4K UHD 화질이라 그런지 엘프리모가 4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 근육의 선명도 뭔데 거의 뭐 원퍼맨 사이타마 아니야 이거 간지나는거 보소 로사는 초미녀되는거 아니야 와우 자네 몸 뭐야 이거 거의 뭐 헬스잠파 10년 이상이 돼야만 나오는 그런 몸 아닌가 와우 와우 좀 징그럽다 근데 엘프리모 엘프리모 원래는 좀 약간 그 캐릭터가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너무 현실적이었을 때 없이 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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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됩니다 로사 보여줘 뭐야 뭐야 와우 근데 머리땜에 그런가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거 같은데 느낌이 흐허 어머 뭐지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야 아 흥 띄옹 엘프리모 눈 튀어나와버렸네 우와잠깐만 슈퍼 초고화질 이라 그러지 하하 그 식물까지 실사판 되어버렸네요 어휴 우리 귀요미 식물 아 근데 결론 브롤은 귀여운게 맞는거 같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스토리 감상해보시죠 뭐야 또 달려? 어 이 그림체는 항상 보면은 맨날 달려 일단은 아 지금 산타 로봇한테 쫓기고 있었구만 일단 레온 달려 기계에서 어저께 쫓아옵니다 일단은 날려주고 컷 이게 뭐야 목이 너무 좋은데? ? 이 Schuld 와 노켓 하라 아 heb 너무 아파 안 돼 이렇게 죽을 despite 되게 맞춘야 어? 뭐지? 또 하나 flips 아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신규 vlog V&max에 등장 뚜둥! 와 이렇게 보니까 약간 히어로 느낌 나네? 둘이 뭉쳤으니까 파워레인저 느낌 살짝 나왔다며? 찌야! 받아라 꿀벌 어택! 어 꿀벌 폭탄이었고 오케이! 가볍게 처리 완료! 그래 이렇게 끝날 리가 없죠 보스가 남아있었다 공격. 자 일단 3대 1로 과연 잡아냅니까! 부우! 보스도 되게 쉽게 잡는데? 오케이!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 다식들 이거. 오늘도 이 스타타 마을의 평안을 우리가 지켰다. 아니 이건 너무 싱겁잖아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